내 꿈 이루기 당신의 꿈은 무엇인가요? 꿈을 이루기 위해 무엇부터 시작할지 몰라서 막막하신가요?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와 함께 꿈을 이루어볼까요?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에서는 꿈을 이루고 싶은 누구나 함께할 수 있습니다.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에서는 365일 24시간 꿈을 향해 깨어 있습니다. 강의 수강과 출석이 가능한 모바일 캠퍼스를 제공하여 언제, 어디서나 학습이 가능합니다.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에서는 최소형의 교육 콘텐츠를 서비스합니다. 학습자 맞춤형 콘텐츠는 물론 자막 서비스와 웹 접근성을 준수한 콘텐츠로 장애인, 비장애인 모두가 학습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제공합니다.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에서는 모두가 장학생입니다. 제 학생들의 95%가 장학금을 받으며 꿈을 향해 달리고 있습니다. 미래를 향한 열린 교육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배움에 정해진 시간은 없지만 오늘 망설이면 배움을 내 것으로 만들 시간은 하루 더 짧아집니다. 당신의 꿈을 이루기 위한 프로젝트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가 함께합니다.